지금 있으세요? 황망해 하시죠? 이런 얘기 서로 안 하니까 아니 그걸 왜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? 예수님은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실 수 있냐 또 사도가을이 뭐라고 했느냐 늘 기도하라 내 안에 있는 성령에게 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성령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지금 저는 특이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 느껴지세요 이 얘기는요 지금 사도가을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끊어지셨나요? 지금 성령과 접속되어 있으신가요? 성령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가요?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없다면 지금 여러분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곧장 육신의 법을 따르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안에는 육신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과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 1차적인 구원이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 또 육신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여전히 나한테 있다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성령이 잠시라도 끊어지면 곧장 육신의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? 나 구원받았다? 다 부지러운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방심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, 기도, 기쁨 이런 게 세트로 총동원돼서 성령하고 만남이 지속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 나 성령 안에 있어 이 말을 지금 하실 수 없다면 점점까지 하셨던 건 지나간 거고 지금 하실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도 저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죠 문제는 지금 만나고 계시냐는 거예요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도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서 하는 얘기니까 됐고 지금 과거 미래 날려버리고 더 집중해 보자고요 지금 성령 안에 계신지 지금 기도하고 계신지 지금 감사하신지 그렇죠? 지금 기쁘신지 이걸로 매 순간을 점검하시면 돼요 그럼 끊어진 새도 없이 지금 성령님과 만나고 있으면 된 거죠 어제 못 만났어 이걸 지금 뭐하러 얘기하실 거고 나 내일 또 헤어질 것 같아 성령님하고 그 얘기를 뭐하러 하세요 지금 만나고 계신지만 알면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신 거고 지금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왜? 영원한 생명인 성령 안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영생인 거예요 같이 에너지체 뭐 이런 부활체 그거는요 부수적인 문제고 그거 다 차치하고 지금 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요 내 영혼의 성령을 담고 있다고요 이게 영생의 본질이죠 제일 본질적인 부분이죠 일단 본질을 잡아야죠 말단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어요 본질을 잡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